이번에 국감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번 국감은 아무래도 여러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기도 하고 총선 6개월 앞두고 하는 국회의 국감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우리 소장님께서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면서 이렇게 큰 이슈가 된 양평고스토로 종점 변경 의혹 이 부분 이번 국감에서도 국토위 국감에서 남대로 성과가 좀 있었다고 저는 하여튼 보이는데 그럼요 네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저는 그 상당수 언론이 마치 야당이 한 방에 없었다라고 폄하라는데 보수 언론적인 그 얘기 제대로 안 본 겁니다 네 보수 언론적인 그 얘기 정확히 보면 제대로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오히려 오마이티비나 팩트티비나 소울의 소리에서 국토위 국감 생중계 한 거 보면요 국민들의 관심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생중계도 많이 보고 나중에 편집에서 올라간 거 보면 최소 몇 만에서 많이 보면 몇 백 만까지 봐요 서치도 그렇고 예를 들면 이소영 의원이나 한준 의원 같은 경우는 국감 스타가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분들의 존재감이 그 정도로 높지 않았거든요 초선 의원이기도 하고 좀 잠자는 분들이어서 그런데 이번 완전히 저번 상임위하고 이번 국감을 통해서 그리고 많이 밝혀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걸 오히려 실들쳐 준다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정권이나 마치 한 방이 없었다 물론 윤석열 정권이나 국민의힘이나 국토부도 제대로 방어를 못 했다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하면서 마치 한 방도 없다고 양비로는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번에도 엄청난 것들이 밝혀졌는데요 저기 뭐야 한준 의원이 특히 얘기했던 국토부 지시로 그 용역사 종점 바꾼 거 있잖아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것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는 보통 용역 착수가 3월 29일입니다 2022년 3월 29일 대선 직후에 인수위 출범한 지 10일쯤이면 그때가 인수위가 힘이 가장 쓸 때예요 그렇죠 국민들이나 언론의 감시 견제는 거의 안 받고 인수위라는 게 사실상 밀시돼서 하니까 그리고 누가 이렇게 출범한 상태도 아니니까 그런데 힘은 제일 세요 박지원 원장님이 그러잖아요 인수위 한 10일 20일째가 제일 힘이 세다고 그때 대부분 국정에서 설계됐는데 그때 용역 착수하는데 사실 제가 처음에 문제제했던 것은 50일 만에 강상면한 김건희 로드라고 할게요 김건희 로드가 나왔다고 어떻게 용역 착수 1년째 용역인데 KDI가 기재부가 2년 동안 그리고 그 전에 도로공사의 사전 타당성 조사도 있었어요 제가 이번에도 이것도 한준 의원이 발견했어요 예타 전에 사전 타당성 조사가 있어요 예비 타당성 전에 사전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타를 올리는 것 자체가 돈이 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덕이 될 수 있잖아요 용역이 그리고 그 자체가 거의 최종적 단계라고 보니까 사전 타당성 조사를 먼저 하는 거예요 양평군도 하고 경기도 돼요 지자체에서 먼저 해요 그다음에 관련 공기관이 먼저 해요 그게 사전 타당성 조사예요 여기 보면 양섭연안이 1.0으로 나와 있어요 이미 BC가 1이 넘었어요 원안, 양섭연안, 두물머리 원래 가기로 했던 것 그러니까 사타도 통과하고 예타로 갔는데 KDI가 2년 동안 해보니까 도로공서보다는 더 집중적으로 전문가한테 분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기재부에서 의뢰한 거기 때문에 원래 집행부서보다 기재부는 좀 더 보수적으로 하잖아요 꼼꼼하게 가지는 돈을 안 쓰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0.8위가 나온 겁니다 하지만 종합정책 점수로 해서 문제점점에서 0.5를 넘어가지고 이제 겨우 긍정적으로 추진됐다 그러니까 십 수년에 검토를 거쳤던 거예요 그런데 용역이 50일 만에 나타나고 강상면으로 바꾼다? 55% 노선으로 바꾼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이번에 한준호 의원이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알고 봤더니 50일 만이 아니라 거의 10일 만에 10일 만에 강상면 안을 그것도 경동 엔지니어링의 한 상무가 현장 방문 딱 한 번 한 다음에 한 번 했다고 한 번 하고 실조를 했어요 한 번 하고 제가 10일 만에 안을 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원래는 처음에 50일이라고 얘기했다가 그것도 이제 거짓말이 된 거죠 그것도 거짓말인 거예요 50일이 아니라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10일 만에 10일 만에 그런데 이제 그 계획이 그런 프로세스나 계획이나 그런 안이 있는 문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용역사에 그리고 국토부는 온희룡은 백지하를 선언하면서 모든 걸 공개하겠다고 해서 공개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 10일 만에 강상명 종조만을 도출한 그 부분은 4페이지를 삭제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그게 또 삭제한 게 또 이번에 그렇죠 그게 이번에 처음으로 걸린 거예요 누가 있냐 그러니까 국토부가 시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지는 모른데요 거짓말 두 가지 거짓말이잖아요 지 혼자 했다 거짓말 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 다시 한 번 이렇게 좀 짤로 도는구나 우리 온라인티비나 팩트티비 같은데 올라져 있는 거 한번 보시면 지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지가 혼자 했다는 것도 거짓말하는 게 딱 느껴지고 그리고 벌써 몇 달 전 일인데 7월 달이거든요 그 문서 공개한 게 그런데 그때 지시를 받았고 이게 지금 윤석열 김건희 정권이 탄핵될 수도 있는 국정농단 사건인데 누가 지시했는지를 모른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은 대부분 국토부 과장이나 국장 아닙니까 용역사하고 나중에 또 더 물어보니까 기억이 안 난다고 기억이 안 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왜 삭제를 지시했을까 생각해보면 그때 만약에 공개가 됐는데 강상면 안으로 10일 만에 나왔다 용역착수 3월 29일인데 4월 9일 안에 나왔다 그게 일단 10일인가 7일 만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 네 그러니까 7일에 10일 만에 나왔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만약에 여러분 당시에 밝혀졌으면 언론에서 대서특별했겠죠 문서를 보니 세상에 7일에서 10일 만에 강상면에 나왔다 용역착수 인수위가 가장 힘이 셀 때 그러면 당시 인수위 기획본부장의 온일용 그리고 지금 국토부 1차관 2차관의 인수위 출신이에요 김호진 차관 백원국 차관 심지어 백원국 차관은 국토교통 인수위원이었어요 냄새가 너무 나잖아요 가장 힘이 셀 때인데 가장 밀실했을 때 그리고 7일에서 10일 만에 그러면 그건 인수위에서 그 용역사한테 오도를 줬다고 생각 그래서 문서가 공개될 때 기억나시죠 김종철 기장 여러분 한 2, 3일간 언론에서 보도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문서가 공개됐으니까 일단 공개했다 그다음에 뭔 내용이 있다 뭔 내용이 있다 그걸 딱 피한 거예요 그리고 4일 만에 슬쩍 복귀해놓은 거예요 다시 복귀를 복귀해놓은 거예요 나중에 문제가 크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슬쩍 언론 보도가 한참일 때 야당의 감시가 한참일 때 딱 빼놓고 상임위가 열리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상임위도 안 열리고 언론 보도도 이제 보통 그게 이제 문서 공개되면 첫날 이태날 3일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나쁜 일을 많이 터뜨리니까 잊어버리잖아요 저는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딱 나중에 용부 삭제에 딱 걸리면 이건 정말 감당 안 되는 사태가 생기니까 슬쩍 복귀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도 뭔 소리냐 삭제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 복구하지 않았느냐라고 변명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진짜 제대로 수사가 되면 증거인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럼요 어쩌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어떻게 하려고 이런 걸 공무소 조작이 되고요 그렇죠 공무소 변작이 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하려다 걸린 거로 되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이번에 하나 잘 밝혀냈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도 고속도로 이번에 갑자기 대한노소 경제성이 더 좋다고 갑자기 보고서 나온 것도 그것도 너무 웃기는데 국감 앞두고 그것도 좀 약간 국감에서 왜 경제성 자료 안 내는 나이가 날 거 아니에요 그 용역사는 여러분 20억을 받고 무려 10억을 받고 한 달 1년 안에 BC값이랑 최종 경제성 분석을 다 하기로 되어 있어요 환경성 기술성 아직까지 환경보고서 기술보고서 BC보고서 경제성 분석보고서를 제대로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10억이 지급됐어요 그것도 너무 웃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요 국토부가 시키는 대로 다 한 용역사 두 명한테 국토부는 돈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고서도 안 냈는데 그러니까 예산 낭비를 하는 거죠 국고 손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업무상 배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야 이렇게 엉터리로 이거 하나 이거 살짝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양서로 갔다 이렇게 서울양양고속도로 가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요 너무 여러분 자연스럽잖아요 그런데 이 양서로 김건휘 노동으로 가는 거 보세요 아래로 노선이 55%가 바뀌고 양평군 관내선 100%가 바뀌어서 느닷없이 7km로 내려갔다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 서울경기 강원도민들 왔다 갔다 하려면 이 7km 구간에서 5분에 10분을 더 소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강원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JCT도 하나 더 생겨야 돼요 공사비도 몇 천억이 더 걸리는 공간이에요 2km가 더 늘어나죠 7km를 더 올라가서 JCT를 또 만들어요 여기 JCT 하나 하나 더 그리고 우리 국민들 여기서 낭비하는 5분에서 10분의 시간을 하면 그 에너지와 시간 체력 이런 거 다 생각하면 엄청난 낭비잖아요 그래서 이 안이 맞을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우기다가 이번에도 또 하나 더 용역사 직원한테 역시 이것도 야당 국토위원들이 잘 지적했죠 이게 좋아요? 이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용역사 직원도 양심 있잖아요 서울 당원도 고속도로하고 연결되는 장례개혁을 생각하면 이 안이 우수한 안이다라고 실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제 와서 국토부는 이런 계획이 없다 그래요 근데 윤석열 공약에 이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노선이 똑같아요 이게 윤석열 공약 노선이에요 저희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도와주는 거예요 공약을 해 공약도로 우리가 당신 공약에 맞았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공약도 어기고 물론 자기 땅인 대로 옮겨야 더 이르게 되니까 이렇게 했을 텐데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연결되는 게 이거를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쪽 맨 위에 동서 구축입니다 그게 이제 국가 이건 좀 더 큰 그림이잖아요 국가도로 계획망 국가도로 계획망이죠 그래서 동서 구축이 뭐냐면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예요 그렇죠 서울에서 강원도 쪽 강원도 가는 동서로 동서 그럼 동서 7축은 뭐냐 여러분이 수십 년 했던 영동 고속도입니다 경기 남부에 있는 엄청 막히잖아요 그래서 서울 양양 서울 춘천 고속도를 만든 거거든요 이쪽으로 그래서 처음에 서울 양평 고속도로가 동서 7축으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7축 7축 그러면 영동 고속도로의 지선처럼 돼 있었던 거예요 경기 남부에 근데 나중에 국토부도 동서 구축으로 바꿉니다 맨 위로 올려요 서울 양양 고속도로 뭐냐면 결국 이렇게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결시켜서 한 거죠 이렇게 연결시켜서 처음에는 동서 7축으로 했는데 아니요 나중에 이렇게 연결해야 돼 윤석열 공약도 그렇고 KDI 타 보고서에도 정확하게 이 고속도로는 하남 신도시의 주민들의 교통을 보장하고 양평군민들의 그동안 고생을 특히 6번 국도의 정체를 해소하고 나아가 서울 양양 고속도로를 연결해서 서울 양양 고속도 서울 춘천 고속도로의 정체도 해소한다 여기서 해소가 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하남에 교산신도시가 생기거든요 다 여기에 교통을 흡수해 주어서 양평군민들뿐만 아니라 서울, 경기, 강원도민들 그게 전 국민 이슈인 거예요 양평만 이슈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이렇게 휘어버렸으니까 이것도 이번에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용역사가 실토를 했어요 이게 아니 우수하다 그러면 이건 대사특별돼야 되는데 오마이뉴스, CBS 이런 데만 나와요 정말 언론들이 본론 쪽은 거의 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PC값 이야기하다 여기까지 나왔는데 갑자기 이 도로의 PC값은 0.7로 낮춰요 도로공사 스스로가 1.02로 되고 KDI가 2년간 연구해서 0.8이라고 했는데 딱 2주 국감 앞두고 시켰대요 온유령이 빨리 내놔라 2주 만에 0.7로 1을 다운시켜버려요 0.1을 그리고 이 안 이 안이 갑자기 0.83이라고 PC보호사 나오는 거예요 2, 3주 만에 나오는데 갑자기 나왔죠 그런데 보니까 비용은 증가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본인들이 6버계에서 천하 그게 기존 안에 비하면 한 5, 6% 정도가 증가가 되는 거 아닙니다 비용이 그러니까 5, 6%보다 더 많이 교통량이 늘어나는 거로 편익을 조작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연적으로 교통량을 조작을 합니다 교통량이 하루에 6천대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여러분 이놈들이 급조하다 보니까 본인들도 3주 전에는 온안에 비해서 김건희 로도안이 800대가 늘어난다고 3주 전에는 자료를 했거든요 상사 전에는요 그런데 이번에는 6천대가 늘어난대요 그런데 6천대가 늘어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 시점부는 송파잖아요 송파남 송파남 쪽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나마이시 쪽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쪽에서 시작을 하는 건데 거기가 강동, 송파 강남 사람들까지 거기를 이용을 해요 그래서 그쪽 인구가 강동을 빼고도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만 인구가 160만 명이거든요 그런데 지들 보고서에도 거기서 늘어난 교통량은 4천대라고 써놨어요 그런데 양평군은 12만 명이에요 인구가 160만 명에 있는 도시 시점부에서도 4천대가 늘어나는데 160만 명의 인구가 있는 시점부가 그런데 12만 명의 인구인 양평군이 갑자기 6천대가 늘어난대요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55% 여기서 바뀌잖아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리고 여기가 7km고 여기도 한 빠르면 4, 5분이면 가요 7km가 안 막히면 한 5, 6분이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여기로 가던 이 도로에서는 6천대가 안 나오는 게 7km 내려가는 약간 55% 약간 내려가는 거잖아요 윤석열, 김건희 땅으로 가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우리가 문제 삼지만 실제로 7km 내려가는 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엄청난 차이는 아니잖아요 거리상에 시간도 그런데 어떻게 여기는 6천대가 안 되고 여기로 가니까 6천대가 늘어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리고 70%까지는 노선의 70%까지는 교통량이 똑같아요 나머지 30%에서 6천대가 늘어난대요 양평군 관 내에서 12만 명의 인구인데 인구에서 그리고 또 재밌는 게 하나 교산신도시가 있어요 교산신도시에서 인구는 거기 교산신도시에도 인구가 20만 명이 사는데 거기도 1천대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산신도시권 그러니까 이번에 그 용역사가 정말로 이 국감 앞두어가지고 지금 여론이 너무 불리하니까 국토부지시 받아가지고 남대로 보고서를 또 내고 했지만 그게 오히려 더 오히려 역풍을 갑자기 강하 강상면 김건희 쪽으로 향하는 30%에 근접해가지고 6천대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참 너무 뻔한 거짓말을 하다가 걸린 거예요 방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온희룡 장관 모습에 화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전까지 일타강사라고 그러고 막 괴담 날파리 허위 선동 세력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느닷없이 갑자기 이재명 나와라 그래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기자들도 막 기자 둥절 갑자기 백지화 선언 읽고 노란 메모지 지금 이 시점부터 전면 중단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전면 중단하라고 읽어봤잖아요 또 어디서 누가 시킨 걸 읽다가 걸려버린 거 아니에요 전면 중단하라고 하다가 본인도 고개 들고 쩝쩝쩝쩝하다가 전면 말 돌린 다음에 중단하겠습니다 메모지를 보면서 있거든요 맞아요 그 짤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죠 엄청 돌고 있어요 국민의 의문들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막 메모를 하는 것 같다라고 증언까지 있었기 때문에 지시를 받은 거죠 참 근데 교통장 저장 그러니까 이번에 온희룡 장관 보세요 전문가가 답변할 겁니다 장관은 세세한 걸 모릅니다 이 당사관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무슨 네 자기는 아무것도 모른다로 바뀌었어요 전문가가 좀 이따 국장이 답볼 겁니다 목소리도 작아요 목소리도 작아요 목소리도 교통장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요 장관 목소리가 안 들려요 그랬더니 제가 허리가 아파서요 위원장님 제 편도 좀 들어주세요 아니 센 쇼 커뮤니티를 해버린 거예요 완전히 그 전에 진짜 보세요 여러분 막 이재명 나와라 그래 그리고 뭐 이재명과 이해찬이 이걸 뭐 저기 고의적으로 터뜨린 공작이라고 그 말까지 했거든요 여러분 이 이슈는 6월 5일 날 우리 오마이티비에서 제가 아침에 박정희 의장님이 이 자리에서 제일 먼저 방송으로 맞아요 메이저 방송으로 참 터트리고 물론 이제 그 지난주에 서울의 소리하고 안진거 팀에서 살짝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우리 좀 상대적으로 좀 아마추어 얘기도 하고 작은 것인데 처음으로 제도권 언론은 오마이티비 6월 5일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이 이슈로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이제 중간에 대표로서 보고받고 당연히 큰 이슈니까 TF를 만들어야 된다고 지시한 것 외에는 대표가 따로 하신 게 없어요 대표가 따로 하신 게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대표님은 대표로서 당연히 해야 될 TF주시 그다음에 기자회견 때 몇 번 언급 그런데 이해찬은 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해찬 대표는 오마이티비를 보고 아 그런 문제 제기도 있다라고 강의에서 한마디 했대요 그런데 이해찬 대표가 한마디 한 것 같고 이 고속도로 조작 이슈를 이해찬과 이재명이 짜고 터트리는 정치 공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온유력이 날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방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 잘못하면 감옥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완전히 힘이 쪽 빠져가지고 국장이 할 거예요 전문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전문가가가 되면서 KDI 전문가는 안 불러요 실제 이것은 사전 타당성 조사했던 도로공사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했던 KDI하고 예전에 양서메안을 통과했던 경기도 이게 양평군이 경기도에 내려오고 경기도가 도공 그다음에 결국 기재부가 이름을 거쳤거든요 그 전문가들만 다 모아가지고 하면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KDI 전문가는 주연체될 거부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봐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잘 들어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잘 드리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는요 감사합니다.